김혜연 프로가 이기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? 결과 예상하신다면? 김혜연 프로가 이기실 것 같습니다 아하 거뜬하게 예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후안부입니다 7번 홀 가겠습니다 근데 위에 뭐 붙이신 거예요? 네 회장님한테 선물 드렸던 걸 제가 받은 건데 좀 연세 있는 색상이어서 아 돈X2입니다 네 자 돈쥐 우리 돈쥐 도전자분 돈쥐 자 좋습니다 오 효과가 있네요 돈쥐가 돈쥐 효과 있네요 나이스 야 나이스 샷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김혜연 프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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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놔 다음으로 아껴두기로 아끼면 은근화된다고 합니다 자 가나요 파 이기록 하셨습니다 오 뭐야 안 세다 아하 아 거기에다가 어 자 핸디캡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자분 대신 채우는 방식입니다 네 역전하게 해줄게 콜 역전해 유엔 프로님꺼죠? 네 너무 많이 받았죠? 과연 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굉장한 장타시네요 굉장한 장타셔 어머나 세상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어째 머리가 아파 방송 팬을 받으시네 그럼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오셨나봐요 아 스쿼드 비슷해야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갑고요 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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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콜씨드 더블 좋습니다 오오 이еня 굉장히 좋으시다 나이스 오 나이스 원 대상의 대상의 대상 됐습니다 아깝다 아! 에피키볼! 윤돌이 나왔습니다 펜딩해볼이 원래 이렇게 빠져나와요 노릇끊었다고요 자, 거래! 김연프로 던져주세요 7번 아이언 오케이, 7번 아이언 아쉽네 난이도가 올라갔어 7번이 더 어려워요 자, 파이팅 어? 맞아서 다행이다 맞아서 다행이다 나왔습니다 자 안대를 써주세요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? 거리만 맞추겠습니다 안대를 끼고 치시는 분들이 다 거리감이 좋아졌다는 그런 수문이 그대로 치면 되지 않을까요? 약간 왼쪽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, 은근히 많이 경사가 있어요 보셨죠? 자세 잡으시고 자자자자자 자! 왼쪽은 봤어야 되는데 thank you 멀리 걸 보세요 16번 멀리 걸 사용하셨으니까 안 대수고 안 대수고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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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까 멀리군이 하나 좀 있으셨던 거 네 있죠 있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연습을 하셨으니까 왼쪽이 꽤 있어요 네 왼쪽 살짝 있고요 자 과연 아이고 조금 더 멋있어야 돼 한 번 더? 그래도 컨실드 한 손으로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것도 봤습니다 손 쪽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고마워